1. 2. 2. 2. 2. 3. 3. 엄청 차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. 네. 한번 찍어봐야겠다. 진짜 열받네. 그 혹시 명.. 혹시 추석 이벤트 안 끝났어요? 마침 오늘까지인가? 뭔 추석? 추석 이벤트가 뭔데요? 그.. 일본 배 타면은.. 뭐 주는 거 있잖아요. 경험치 줄 텐데 아마. 더 줄 텐데 일본. 이시국? 이시국에? 이시국에? 이시국에. 흐흐흐흐흐흐. 이시국씨 죄송합니다. 흐흐흐흐흐흐. 야 안녕하세요. 몬타나가 진짜 애매한 포지션인데 이게. 장거리. 장거리도 이상하고. 몬타나가. 굴인 건 아닌데. 막 이거 쓰레기, 나는 솔직히 몬타나 불만인 건 딱 그거 하나에요. 진짜 뜬금없는 각도에서 시타 터지는 거. 난 이것만 아니면 몬타나 탈만한 것 같아. 오히려 먼 거리에서 시타 잘나잖아요? 아 물론 이상하게 시타 터져요 걔 아니 다른 10티에요 저 남들 진짜로 절대 시타 안 터지는 것도 해서 걔는 터져 어 얘 요정도 각도 줬으면 뭐 안 풀리겠네 했는데 갑자기 14800 뜨면서 시타 터져 최근에 저 몬타나 타면 그냥 1선 가잖아요 야마토 있으면 야마토 있으면은 멀리 있으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던데 야마토랑 장거리전 하면 몬타나는 연구소 재물이라고? 그냥 야마토한테는 꼽뽑 던지는 게 속 편안 아 온다 또 저기 적평 이 시국 여기 적평 여기도 저기 사양원네 로마도 있네 짬내가 저게 뗀다고 로마가 뗀다고 로마가 뗀다고 로마 앞에 있을 수 있어야지 로마 앞에서 오는 곳도 있어 일직선으로 어? 어? 아 떴다 뭐야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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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야 둘 설마 TP 찍고 뚫리겠어 어 오케이 TP 찍고 뚫리면 안되지 디모님도 잘 잡았네 벌써 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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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못해요 아 로마새끼 막아줘야되는데 자 어뢰를 한번 뿌릴게요 로마 제가 볼게 내가 볼게 몬타나가 로마 볼게 로마 아니 과관통이나 여기서 아예 안보이는건 에반데 잠깐 비행기 비행기 떴어 비행기 와 이거 뭐야 오래 와장창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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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로마 시타 그렇지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이 씨펄 들어가서 심하 카새라 교조작 퍼드 지원 가능하죠 당연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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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 심하 어뢰 심하 어뢰 빠졌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네 쭉 내려갈게요 심하 심하 장점 몇초죠 저거? 어뢰? 한 2분? 2분? 생각맞네 하바롭이다 하바롭이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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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쏴버리세요 철갑으로 보고 있다가 아 안돼 저거 밀면 안돼요 나 앞으로 나가면 죽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돼에 하바롭 선박 흠 내 집 심하랑 심하 우리 비마가 왜 이렇게 안 따라와 이즈모랑 그림보 걸레새끼들이라서 야마토 이시국 어 심하까지 걸려고요 아이 씨 뭐야 3관통인데 심하까지 펴주세요 각이 안 나올 텐데 각이 나올 텐데 나와요 아 왜 연막 쳐 아 트리핏 또 부포셋이야 저거 뭐 트리핏 부포셋 말고 할게 있나 시작됐다 아 여기 디모인이 너무 거슬리네 디모인만 없어도 좀 괜찮은데 네 어떻게 하지 이거 저거 하바로 스팟 띄워주세요 네 달려가고 있어요 저 월십 뽑기 저거 심하까지 오래 그래 나 제일 빠른거 8키로 해 심하 연막에서 나왔다 어우 야마토 싫다 여시나 먹거라 아 교전하고 싶다 이거 패드 이겼다 아 이거 안 넘어가 빠질게요 저도 심하 어딨어요? 어우 야마토 또 싫다 아 지금 짤랭 해상 여기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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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쐈겠네 세뇌방 야마토 호그 만들어놨음 아시 딜각이 안나오니 뒤에 민호타 로마 이씨 뭐야 뭐야 미국배가 그래도 빠르네 미국배가 유연성 하나는 좋아서 그쵸 전우진이 빠른거 같애 전환이 아니야 못패 지금 딴 딴 바바로 밀어 어? 아니 접대거심이라니 아까저부터 옆에 하나 지름이 이기는 이겨 가는거에요 지금 접대도 좀 받아야지 접대를 그동안 했는데 지금 그래 상부상조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는거 아 걸렸다 안 걸어봤네 너 멀어 카메라로 쏘기 아니 미친 짤빛은 한편 조종 살아나올수있나? 예 살아나올수있네요 디모이 양아찌짓하고 있네 시청자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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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심아! 심아 지금 가까이 있어요 오... 나한테 오히려 쏠나? 심아는 쏠 수 있겠다 오, 이 심아 이 새끼... 귀에 있는 하바로빈인데? 하바로빈 아픈데? 아 시마 이새끼 이거 올해 나한테 다 쐈다 방금 시마 3세트 하바로 우상대할때 그냥 끌어들여야되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되고 그 혼자서 1킬을 도대기인데 먼저 가면 안되지 어 내가 죽겠다 얘기하다가 아 조지아님 아 시마 살아있는데요 15인치 30을 벤트로 튕겨줍니다 아 아 얘는 너무 아프다 저렇게 한방에 몬타나로 조지아 이길수 있으려나 네 이겨요 확실합니까 그럼요 확실하죠 폼은 숫자에서부터 차이가 나 인치가 찐따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근접전 가까이서 싸울때는 일단 폼은 숫자 많은놈이 장땡이 여름 부족하게 다 커요 맞다보면 억소리나네 오와 블라인드 쏜다 살려줘 어 킹지아님 아우 시야 졸라 무섭네 진짜 포로블 하바 쟤 나한테 어레꼬주로는거 같은데 잠깐만 살려줘요 잠깐만 나 후진중 그 하바로 나오면 바로 쏴버려야돼 철갑인데 철갑 그 일반관동 떠요 한 방에 죽일수 있음 아니다 어레쌌네 그냥 쫄보였어 나 잡고싶겠지 지금 안된다 자식아 아아 아이 미친 나이스 계속 살아남았네요 아 디모인 아 디모인 나도 산다 아니 야이씨 아 나 식탁 털렸어 티피츠한테 아이고 죽겠네 나 이거 잘 못들어갔다 디모인한테 다 죽는다 아 아 인성불이다가 망했다 하하하하 근데 어레는 잘못 쏜신데 재탄에 터졌어요? 썸세탄? 아 조지아한테 터졌네 지금거리면은 철갑으로 시타 털만한데 아 조지아가 날 조졌네 와 이게 아니 이게 16인치랑 18인치 차이인가 봐 같은 각도인데 나는 시타 안 터지고 내가 쏜건 내가 쏜건 안 터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몬타나 선체가 병신인거에요 아 다른건 조지아라? 네 좀 달라요 똥배네 몬타나는 내가 봤을때는 방어력이 문제있다 진짜 방어력 하자있어 하하 그래도 15만딜 꽂았다 예 좋겠다 하하 철갑으로 조지면 쉽게 조지인데 다 고폭 손에 얘 봐봐 피가 안깎이잖아 근데 봐봐 전함탄 저렇게 확 갈기면은 얘는 시타가 있나봐요? 아니요 시타가 있는게 아니라 장갑 일반관통 데미지를 안받잖아요 지금 너무 얇아서 아니 너무 얇아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 오버매치기랑 해가지고 대가리 뚫히고 막 그러면은 일반관통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패치를 해가지고 무조건 과간데미지만 들어가기 바깥는데 아 유일하게 하루그모하고 하바롬만 그대로 남아있어요 키타카즈도 먹히지 않아요? 키타카즈도 관통날텐데 키타카즈 안되는거 같아 안되는거 같더라고 나 되는줄 알았는데 키타카즈 잘 안터지던데 저번에 한번 터지길래 어 이거 터지나 했는데 나중에 쏴보니까 또 안터지던데 좀 이상함 아 좀 드디어 제대로 이겨봤네 게임이 난 제대로 못했는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뭐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